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산업 시장은 기술 경쟁을 뛰어넘어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허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중소 디자인 회사입니다. 대여섯 명의 인턴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천과 시험을 통해 입사한 대학생 인턴들로 각자에게 맡겨진 과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이 회사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인턴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한 일은 디자인 프로세스 각자 개인이 짜고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맞춰서 아이디어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중간중간 회사 팀장님들과 면담을 해가면서 프로세스를 보정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물 발표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TV와 휴대폰, USB를 비롯해 로봇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디자인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연구 사업을 저희가 따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1차 중국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 잠재니즈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앞단의 역량을 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21세기 융합과 창의의 시대를 위해 R&D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스타 디자인 기업 20개사를 육성하고 디자인 R&D 예산을 지난해 263억 원 대비 18.7% 늘어난 31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 산업에 걸쳐서 디자인 경쟁력은 제품이나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디자인 혁신에 효과가 큰 중소, 중견,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디자인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자인 R&D 육성은 기술 R&D보다 수요와 비즈니스 창출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허영민입니다. 산업뉴스 허영민입니다. 산업뉴스 cents